쥐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며 인수 후보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곳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 쇼핑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IT 기업 카카오입니다. 이베이코리아 본사는 매각가로 약 5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큰 높은 가격인 만큼 롯데와 카카오의 동맹설, MBK 파트너스와 SKT 컨소시엄 구성설, 네이버와 신세계의 연합전선 구성 등 다양한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와 쿠팡에 이은 국내 이커머스 3위 업체로 이번 인수전 결과에 따라 온라인 쇼핑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